아 이 침착을 들어버렸네 아 승전보 들었어야 됐는데 입안치면 승전보 안된거다 이거 아 승전보 들었으면 피해보까지 싹 되가지고 본도 더 얻고 아 너무 아쉽다 사람마다 그 모닝 루틴 그 루틴이란게 있잖아요 이제 저의 승리 요리 루틴은 승전보로 드는겁니다 일단 모르는 척 아 아이씨 살려줘 이거는 집에 빨리 가면 되거든요 어? 살 수도 있겠는데 나이스 어우 빵 태우나 그러면 안돼 아 이거 승부장에 나야겠지 아 나야될 죽어라 죽어라 죽을때가 됐다 아니 또 선을 넘네? 태우나 그러면 안돼 인마 이런걸 선 넘는다 하는거지 아우oning 요즘 애들이 박치기만 하다보니까 아니 요즘 선을 그냥 자주 넘는다니까요 이게 관계도 인간관계도 손 넘으면 선절하잖아요 그렇듯이 성 넘으면 바로 응징해주시면 됩니다 경진 혼자 안지키면 안돼 ne 폭슨 빵 태우나 또 손 넘었어 또 누누킹에 온다 누누킹 무순 그왜 알아呢? 누누킹 룰노킹! 룰노킹! 와 씨 룰노킹한테 속았네 와 포탑을 찍었네 나이 먹었다 충분히 때리나 봐? 빵테온은 이제는 그냥 망가진 장난감 그 자체라서 두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거 아니면은 그저 망가진 장난감이 버려지기 싫다고 바락하는 정도? 망가진 장난감은 버려야지 쓸 수가 없잖아 쟤네 억제기라 타게 하자 쟤네 억제기라 타게 하자 아니 버섯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시원하게 바론까지 묶어 끝낼까? 쟤네가 안나오니까 아우 저걸 못 부달려 끝났구만 끝났어 이거 내가 너 착취 라인전 10분 동안 안 터뜨려줄게 거리 조절에 힘 모이는거야 약 4분 동안 착취 0 후후우 이거지 이거지 절대로 내가 착취 이거 거래 안준다 요리그 이게 살짝 호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착취를 맘먹고 안싸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17분인데 크지한테 착취 0이에요 아 내 풀 아 채팅치다가 풀 빠졌어 아 이거 착취 쌓아주기 싫은데 아 착취 싫은데 착취 싫은데 오케이 착취 안 쌓았어 이거 10분 챌린지 해야겠다 10분 동안 크리스한테 착취 한번도 안 뜯기기 야 잠깐만 오케이 너는 이제 까비 10분 30초 아 그거야 크리스한테가 한번 뜯었네 에코 뜯었네 난 안 뜯겼는데 아 저거 아쉬운데 와 궁을 먼저 쓴다고 야 잔다야 살려줘 이거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질 이유가 없는데 진짜 질 이유가 없어 랩 붙었다 아 착취 한번 뜯겼다 라인전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발라버렸죠 이거야 거리 조절 요릭은 카이템 챔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크리스한테 요릭 라인전인데 착취를 한번밖에 안 뜯겼어 요릭이 역겨운 이유가 이게 아닐까 맘먹으면은 진짜 착취 상대로 착취 한번도 안 뜯기고 라인전 할 수 있으니까 상대 정글에 오는게 아니라 순수 1대1 기준으로는 그게 아닐까요 나이스 아니 골베 이거를 다이브 치려고 했다고 드모 점심 이상돼면 차 죄송한데 제발 큐 한 대만 큐 한 대비 오 열받 1 1 굴베어 이게 확실히 초반에 톤톤날이 있으면은 그냥 데미지가 말이 안되네 진짜 톤톤날을 사랑한다 내가 티모까지 견제 엄청 빡빡하게 해주고 있는데 제발 우리팀 점심 차려 우리팀 점심 차리면 돼 이겨 이겨줄게 제발 이게 내가 미드였으면은 지금 이 요음을 미드오릭이 좋은게 미드였으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날 수 있거든요 탑이라서 행사를 할 수 있는게 유충밖에 없어 이겨로우 이겨로우 아 아니 그걸 왜 우와 진짜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친구야 야 와봐 아씨 야소야 으아하 이게 안풀리니까 이렇게 안풀리나? 야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해야돼 쬐빨해야돼 해야돼 이거 안하면 안된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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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야지 뻔했지 뻔했지 아 요음우 아 잠깐만 요음우 자 일단 따오, 따오 갈게 아이씨 오케이 서포터 제약 나이스 시간 많이 끌었다 제발 빼 나이스 옆으로 빼 옆으로 그렇지 잘 뺐다 잘 뺐다 나이스 툭 후우 브라보 야 일로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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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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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거 너무 이뻐 바론거 너무 이뻐 와봐 와봐 제발 여기 티모 있잖아 와봐 제발 티모 있잖아 빨리와 그라가스야 너무 이쁘잖아 가기 뭐해 이거 삐진거야 그라가스 와봐 오우 아이씨 아니 E 던졌을 때 왜 아무도 안 맞았어 내가 한템 잊지 않나 이게 융융충이라서 바로 티더라도 그거는 다 빨라 융융충이라 아이씨 으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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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다 ㅈ대로 해 나를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이러고 있냐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